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광역시도의 경우 수십 곳입니다. 그런데 공적 업무를 맡은 위탁기관에서 질라진 일자리가 태반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대구시의 경우는 어떤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DIP는 대구시에서 위탁받은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합니다. 업무를 위해 건물 두 개도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IP 고용 형태는 2년 미만 계약직과 간접고용이 39명입니다. 총원 대비 정규직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대구시 상인연합회의 고용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대구시 소유인 상인회관을 위탁받고 지난해만 3,600여만 원 지원금도 받았지만 직원 3명 모두 2년 미만 계약직입니다. 시 지원금이 많다고 위탁기관의 고용질이 높진 않았습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위탁기관 48곳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지원 규모 상위 10곳 중 8곳의 정규직 비율이 30%대 이하였습니다. 대구시와 위탁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서를 보면 노동자 고용 승계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재위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상일 뿐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48개 기관 총 노동자는 908명,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5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42.6%는 고용 불안을 겪는 계약직과 간접 고용이었습니다. 위탁기관이 끝나고 다시 협약할 때 노동자 절반은 다시 고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같은 기관의 업무 위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없이 계약직과 간접 고용 형태로만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승계 비율이 위탁 운영기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탁기관 종사자들은 대구시가 위탁한 공적 업무를 하면서도 말뿐인 고용 승계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